영어 도서관 어학원 다니는 우리 초등생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 공부하고 있으니까 영어에서 잘할 것 같죠 영어에서 못한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어 공부 좀 했니? 네. 얼마나 잘한가 볼까? 그냥 읽어봐. 잘 읽네. 2번. 3번. 6번. 6번. 잘하네. 1번부터 해석을 할 거야. 해석이요? 잘 읽었잖아. 1번부터 6번까지. 1번 해석. 1번에 단어 모르는 거 있어? 없지? 괜찮네. 재민아 이거 남들 시켜도 다 몰라. 누구지? 형도 몰랐어.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.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 없이 네 생각대로 말하면 돼. 모르겠어요.